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니 왜 늘 이러고 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옛날에 나한테 용돈 준 거 당장 뱉으라며 협박을 하다가 이제 고소까지 해버린 전남친 아니 지가 좋아서 저렇게 이건 뭔가요? 혹시 무고로 엽고소 가능할까요? 원지 사귈 때 준 용돈 선물 다 돌려달라는 전남친 제목 그대로에요. 제가 빌린 게 아니고 용돈이고 선물인데 무엇보다 지가 좋아서 줘놓고 헤어지니까 돌려달라고 하더라구요. 그래서 엄청 싸웠고 결국 이 미친 인간한테 고소를 당했는데요. 이거 무고제로 엽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?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댓글 1번 줬던 선물 돌려달라는 건 개찌질한 게 맞아요. 근데 사귀면서 용돈을 왜 받았대? 스폰이야? 여자 망신이라고. 추하게 굴지 말고 돈은 어서 돌려줘. 됐으니? 제가요. 개인 사정상 지금 일을 못하게 돼서 전남친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도와준다 하면서 준 거라구요. 주기적으로 혹은 조건에 있었던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2번. 줬으면 그냥 땡이지 돌려주라니 이건 또 뭔 개소리야! 2번. 법적으로 따졌을 때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어요. 뭐 그 꼬라지가 더러워서 돌려준다면 또 모를까? 됐으니? 저도 이거 반환 의무가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. 그래도 또 신고를 하더라구요. 접수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. 3번. 와 남자 개찌질하다. 가성비 따지는 거 소름돋네 정말. 됐으니? 지가 먼저 해주고 싶다며 줬으면서 수사관님한테는 빌려준 거다. 이런 거짓말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구요. 그래도 저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카톡 여러개 보여드렸더니 수사관님이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다고 하긴 했어요. 2번. 어? 아니 얻어먹고 얻어쓰는 쪽이 더 찌질한 거 아닌가? 어? 3번. 아니 이제 어차피 남인데 가성비 좀 따지면 안 되는 건가? 어? 4번. 지능 떨어지는 것들은 이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. 코인은 막 수억씩 날리면서 이런 것도 본전 찾으려고 찌질한 행동을 한다고요. 됐으니? 그러게요. 사귈 땐 정말 잘해주고 애교도 되게 많았는데 헤어지자마자 바로 돌변해가지고 다 내놔라. 나는 그냥 준 적이 없다. 내가 언제 그냥 줬는데? 이러더라구요. 다행히 톡이랑 증거가 다 있어요. 5번. 그게 비싼 거라면 그냥 깔끔하게 돌려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? 물론 쓴이가 준 게 있다면 그거 다 돌려받아야겠죠. 그리고요. 아니 그지도 아닌데 남자한테 용돈을 왜 받아요? 무슨 원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뭐든 서로 깔끔한 게 좋습니다. 됐으니? 아니 제가 그지는 아닌데 제가 그지 아니구요.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가 먼저 해주고 싶다면 저한테 챙겨주고 그런 거라구요. 그리고 제가 두 살 더 연상이라 원조도 아니에요. 여하튼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게 정말 법적으로 따졌을 때 제가 잘못한 게 있느냐 이거죠. 증여받은 건 반한 의무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6번. 아니 두 살 연상인데 용돈을 받았어요? 주는 것도 거지 같지만 받는 사람은 더 거지 같아. 뭐야 이게. 7번. 아니 동네 거지 새끼도 아니고 두 살이나 더 많다면서 도대체 돈을 왜 받았대요? 조금만 남 같은 그런 건가? 몇 백이나 받았는데요? 아우 그냥 더러우니까 얼마라도 돌려줘요. 됐으니?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. 8번. 100단이 넘어가면 그냥 돌려줘라. 반이라도 돌려줘. 더럽고 치사하잖아? 뭐 지금 백수라서 혹시 돈이 없는 건가? 저 새끼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들 참 인생 안쓰럽게 사는구만? 아이코이코이코. 됐으니? 그게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 가게를 못하게 됐고 강아지까지 큰 병에 걸려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치출만 크게 생겨서 제 수중에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. 2번. 그럼 전 남친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거야? 가족은 없어요? 됐으니? 당연히 가족들한테도 도움받았죠. 3번. 계속 그렇게 남의 도움만 받으면서 사는 겁니까? 밖에 나가서 알바라도 좀 하지 그래요. 아니 왜 그러고 사는 거요? 됐으니? 그건 바로 저희 강아지를 24시간 동안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가족들이 케어하는 건 제 몫이고 그냥 금전적인 것만 돕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. 병원비로 천만원 넘게 들었고요. 앞으로 한두 달은 더 걸릴 거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고요. 일은 그 전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다고요. 4번.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. 돈이 없는데 걔를 왜 이렇게 키우고 또 이제껏 일한 돈은 어디 있길래 가족 도움도 모자라 남친 도움까지 처받으셨나 그래? 너 지금 말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. 9번. 그 액수가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돌려줘요. 너무 더럽잖아 치사하고. 또 이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. 됐으니? 당장 돈이 없다고요. 10번. 남자한테 기대서 사는 게 더 찌질하다는 건 못 느껴요? 추가. 일단 수사관님으로부터 돈 안 줘도 된다는 결론 나왔고요. 그래도 받은 선물 중에 원래 전 남친의 물건이었던 건 돌려주는 게 어떠냐 이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. 이건 뇌피셜 아니고 수사관님이 직접 말해준 거라고요. 그리고요. 스폰 받은 게 아닙니다. 그리고 헤어진 이유도 마찬가지 저 때문이 아니에요. 또 몇 천 정도 된다 생각하고 감당이 안 되냐? 얼마나 받아 처먹으냐?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200 받았어요. 100만 원 송금하기 보냈더니 만 원짜리 하나라도 더 받을 거라며 일부러 밖에 안 누르고 신고한 거라고요. 아니 그러잖아. 왜들 이렇게 화가 난 거냐고.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댓글 1번. 개 병원비로 몇 천만 원 나고 개 케어한다고 백수라고? 이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. 그래요 병수발 열심히 잘 해라. 2번 반환 안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쓴이 전 남친도 100만 원 받기 거부를 했다니까 그래 뭐 쓴이는 나름 할 만큼 했네. 이제부터 그냥 뭐라 하든 말든 쌩까벌해요. 꼴랑 돈 200 받았다고 경찰서까지 들락거리는 대체 이게 뭔 개 꼬라지야 이게. 3번 야 그 지경이 됐어도 개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거 보니까 남자가 하는 말도 좀 들어보고 싶다. 그런 삘이 빡 오는데 뭐 더 있는 거 아니야? 4번. 어? 뭐요? 강아지 병수발 된다고 일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요? 이거 주작이죠. 만약 이게 정말 진짜라면 니모 빨리 병원부터 가셔야 돼요. 뭡니까 이게? 5번. 아이씨 추각을 보니까 괜히 본문에서 편 들었다 싶네. 뭐냐? 6번. 사정상 일을 쉬어서 남친이 용돈을 줬다더니 아까 어떤 댓글에 또 대댓글 달아 놓은 거 보니까 일을 쉰 적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뭔 멍멍의 소리예요? 이게 말이 맞냐고. 대댓으니. 흥. 이런 댓글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. 그 외에 저 글들 댓글들을 보세요. 일할 생각을 하지 왜 도움만 받느냐 이러고들 있잖아요 지금. 그래서 나는 계속 일을 해왔던 거고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. 7번. 그래서 상대방은 너를 사랑해가지고 돈을 줬는데 너는 뭐냐? 사랑해서 돈 받은 건가? 그럼 이별각은 언제부터 잡았을까? 궁금하네. 되겠으니. 제가 먼저 이별각 잡은 적 없고 남친이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을 보여서 엄청나게 싸우다가 헤어진 건데요. 저도 그렇게 헤어질 줄 몰랐다고요. 8번. 아니 그래서 돈 받고 이별 통보는 언제 했냐고.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? 대댓으니. 아까부터 계속 돈 받자마자 바로 헤어진 거 아니냐. 얼마 만에 헤어진 거냐?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이별각 쟨 거 절대 아니고 돈 받은 것도 그래요. 헤어지기 전 딱 3개월 됐습니다.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 두 사람 계속 잘 지냈다고요. 9번. 아휴 그냥 나라면 그냥 줬다. 더러워서. 대댓으니. 제가 추가해도 썼지만 지금 제가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. 거기다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. 그런 것만 아니면 저도 그냥 줬을 거라고요. 그런데 지금 그런 사정이 전혀 안 된다고. 이미 받은 돈 나 절대 안 뱉을 거야. 이런 게 아니라고요. 있으니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. 저는 처음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. 나이가 되게 어린가 보다. 그러니까 20대 초반 많아봤자 한 중반 될까 말까.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쭉 봤어요. 그런데 뒤에 보니까 가게를 한다더니 병원비가 몇 천이 나온다더니 이런 걸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. 그냥 제 주관적인 거예요. 20대 후반 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많으면 30대 초반 정도. 그 나이에 물론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른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이 다시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렇습니다. 다른 말은 안 할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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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